그동안 저 선스프레이 사용을 했었는데 불편해서 사용을 잘 안 했던 제품인데요. 이 레시피 선스프레이는요. 일단은 하얗게 뭉치거나 이런 현상이 없고요. 왜냐하면 선스프레이 자체가 투명한 색깔이에요. 그래서 언제 뿌려도 맨 얼굴에 뿌려도 그리고 화장한 얼굴에 뿌려도 아무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서요. 저는 현장에서도 가끔 뿌리는데요. 올 여름엔 아마 저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